문자국 문자국이죠 문자국 누구를? 손목을 왜? 그냥 자기 여자친구라는 거 티내려고 본인 손을 문 거예요? 되게 세게 물었다 본인 손을 문 거야? 누굴 문 거야? 아니 고민냐 고민냐 여러 번도 물었어 저거 손톱으로 한 거 아니야? 손등 물었다 손바닥 물었다 계속 물었어 어우 어떻게 너무 아파 보는데 보기만 해도 아파 친구들에게 남친을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남친이 제 손목을 물더라고요 아우 뭐하는 짓이야 손목에 자국이 남았다 내 이빨 자국 아니 미친구만 손목을 왜 물어요? 배고파요? 그냥 애정 표현이랄까? 우리 숙이가 너무 이뻐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만 물어버렸네요 뱀파이어요고요 저걸 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? 어렸을 때 약간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판박이 붙이는 그런 느낌? 이게 보여주는 사인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되게 뭔가 소유욕? 약간 또 컴플렉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꾸 물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? 아니 아니 혹시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자신감 겨려해서 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었을 때 이 손이 남아있잖아요 한 쪽은 물렸지만 화 많이 나셨네 오버랩으로 가야 돼 앗 쫙 앗 쫙 앗 쫙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프다고 여기 장갑을 끼고 안에 쇠 하나를 이렇게 쇠를 넣어? 아니 반지를 알반지를 이파리 깎여 우리 손이 있더라고요 아프다 아프다